아 아 아 아 아 아 와 시선이 가네 바로 한번 본인이 왜 그러냐면 희한하네 요바이에서 꿀렁하잖아 여기서 꿀렁하면 시선이 바로 일로가 아 형 차라리 일로와 형 아니 여기에서 단지깊기를 하나 더 타는거야 너 여기를 한 번도 안타 본거 같은데 여기에서 다 타있어 뭐야 아 형 아 형 여기 단차라고 응 형 속도되면 바로 오고 아니면 그냥 내려오고 그래요 너 왜 안타 속도가 없잖아 그냥 아 바로 넘어야돼 형 여기 여기 터키스 조심해 보고 내려와 알아 알아 너 가봐 니가 가야되는거지 아 아 아 이거 치마바위 이게 치마바위 가는거지 어 왔다 왔다 아 아 아 여기가 그렇게 가는길이 험하진 않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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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 뭐 언제 우리가 다니는 게 좋았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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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가 많아서 왜 타면 돼? 단차는? 단차는 다 내려갈 수 있는 단차 이거 어 그걸로 쭉 따라가 거기다 타고 올라왔다 될까? 우와 갑자기 왜 장봉구 상황이 생각이 나지? 왜? 거의 이랬어? 거의 이랬어? 아니 형 여기가 치마봐야 가는 길이 많아? 맞아 야 길을 위로 돌아야 되냐? 어 그래 형 그쪽으로 돌아야 돼 여기로 들어와야 되네 어 근데 여기 심지가 않아 어디 형 여기 안 들어온 거고 처음이라 솔직히 맞아 맞아 어이 씨 안 돼 있다 너 우와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야 글리시고 이제 못 오겠다 으 으 쳐다도 보지 말아야 으 아 아 아 나도 넘어가도 돼 형 넘어오는데 여기에 저기있어 뭐 나무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서있어 조심해 이거 보고 와야돼 나무가 있어 치우고 치우고 형 와 씨인데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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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튀지 되겠어 오 야 내가 왜 저 드롭은 하는데 욕나가면 드롭을 못하지? 와 희한하네 똑같은데 욕나가면 더 센거? 아냐 유관상으로 더 센거지 인테리어 여기였나? 야 이걸 맞냐? 오리야! 여기 물질로 가는거 맞아요? 우와 이거 쟤 이거 타고 내려왔어? 이거 되게 미끄럽게 했는데. 개 다리 개 다리 우와 와 이거 물개 있으니까 되게 미겁네 우와 우와 야 돌이 다 깨졌네 우와 어 미끄러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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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 내려와 아씨 어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만 다녀 이렇게 야 오늘 되게 미끄럽게 했는데 야 쟤는 이거 돌린다 여기서 자전거를 야 또 책갈뻔했다 야 오늘 물개 없어? 야 이 눈빛이 지금 뭔지 알아? 강사를 불신하는 눈빛이야 지금 도라하고 같이 날아가네 야 앉기도 힘든거 이씨 왜하는거야 도대체 형 앉기도 힘들어? 나야 가는 소리들 하지말고 갑니다 와 어 박찬희 정해라가 너는 손해라가 어 아 아 여기가 위험하니... 여기가 위험하네. 아, 여긴 물기있다. 우와, 씨. 우와. 저 위로 하는 거 아니었냐? 응. 조길이야. 우와. 야, 우리 밥 맛있겠다. 어? 우리 밥 맛있겠어. 운동하면 안해, 저 몸이 맛있어. 우와, 우와. 우리가 표정식구 일기야, 일기? 아, 이기가 너무 시간만... 이기가 없어. 아니, 이기있지. 이기가 다 사라졌어. 백성, 백성. 아, 너무 건방지하고 안 되겠어. 이기가, 이기 붕기 잡아야지 안 되겠어. 아, 씨. 누가 하는 거야? 잠깐만, 백성씨 보니까 여기 진화바이도 안 왔네? 아직 실력을 논할 단계가 아니구만. 이거 이따가 왔는데. 아니, 굳이 안 찍어도 되겠구나. 아, 씨. 그럼 이따가 가야될 것 같아. 야, 쟤도 약간 쎄 디스트 같은데, 애가? 오, 씨. 야, 뭐? 깨지는 소리난다. 야, 뭐가 깨지는 소리 난다? 어디가 들어서 2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이러면 내가 직선으로 내가 빨리 내려갈까? 네 아 뒤에서 좀 가실까? 와 C 그럼 휠다운하면 좋아 휠다운 하면 좋아요 휠다운 하면 진짜야 휠다운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조심해라 셀카 찍는데 셀카 찍는 중 셀카 찍는 중 셀카 찍는 중 셀카 찍는 중 셀카 찍어서 셀카 찍 서면 셀카 찍는 중 이 день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살아서 내려왔다 산이 한번 쪼고야 완주잖아요 야 뭐 저거 뭐 깨진거 아니야? 고기 들어가면 먹자 고기 들어가면 산적이 없어 고기? 김치 가져가면 해천이가 자꾸 가서 물 걸어가면 안 나가면 가정비 좋아